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릭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의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마지막으로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추석과꼬를 다룬 바이블 매트릭스 735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두아드라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건대 분명 배도한 이세벨과 로마 카돌릭은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이자 적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원수인 적그리스도를 용강로에 달려난 빛나는 청동발로 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20장 43절과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졌더라 하였느니라의 의미와 같은데 이때 발등상이란 적을 멸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시켜 예수님의 통제하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4장의 소행성 때 오픈한 하늘의 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보자란 여섯 날개의 체루빔 또는 세라핌의 우주로봇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 우주복을 착용하시고 하늘의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주복을 착용하신 예수님의 발은 용악로에 달려날 빛나는 청동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긴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